이기 선생은 있는 분이에요. 기록이 다 남아있고 지금도 저 전라도 쪽에서 크게 생가도 이렇게 복원을 해놓고 3D로 이렇게 전시도 만들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환당고기와 관계가 없다. 그것이 지금 학계에서 하는 말이죠. 이기가 남긴 저술에는 환당고기 같은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위소론자의 어떤 그런 문구가 책이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촌이암이 지은 저서가 3종이 있습니다. 이걸 행촌 3서라고 하는데요. 단군색이 태백진운 그리고 농상집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뭐가 있냐면 태백진운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신 해악이기 선생께서 해악이기 선생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계연 선생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태백진운과 태백일사를 그래서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98년에 태백진운을 이렇게 받아서 간행을 계연 선생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백진운의 행방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함 선생에서 이맥 그리고 쭉 이어져서 이기 선생이 그걸 소장하고 있다가 계연 선생에게도 넘겨주고 그다음에 그걸 발간을 하고 이유립 선생까지 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해악이기 선생께서 거기에다가 주석을 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석을 단 것을 이유립 선생이 교정을 본 것이 이렇게 대배달 민족사 3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정, 증주, 태백속경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면 해악이기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행촌 선생 왈 그리고 해악 선생 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굴이 된 것이 뭐냐면 해악 유고집이 있어요. 해악 선생의 유서, 해악 유서라고 해가지고 1955년에 국사편찬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편찬위원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증주진교 태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증주진교 태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태소 씨라는 인물이 저수란 건데 태백진운입니다. 태백진운의 바로 주석을 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효산자라고 써 있죠. 왼쪽에 효산자, 효산자 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의 지은이는 누구냐면 태소 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소 씨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행촌이암 선생을 얘기하고 효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악 2기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백진운에다가 바로 해악 2기 선생이 주석을 다룬 것이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태소 씨가 행촌이암 선생이냐. 행촌 선생이 천보산에서 천보산 태소암에서 거기에서 한 1년간 천보산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태소암에서 묵게 됐는데 그곳에서 소전거사를 만납니다. 이 소전거사를 만나서 이명범장과 함께 사서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냐면 태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호를 얻은 것이죠. 태소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상생출판에서 책이 나오게 됐어요. 해악 2기 선생의 사상과 문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으로 증주진교 태백경이라고 하는 것에 원문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론을 내자면 해악 2기 선생은 행촌이암 선생이 쓴 태백진훈의 주석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주진교 태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백진훈이라고 하는 것은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언급되어 있는 행촌 3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촌 선생과 관계가 없다. 환단고기와 관계가 없다. 환단고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백진훈의 주석을 달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환단고기도 주석을 달듯이 감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 감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악 2기 선생이 환단고기를 감수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악 2기의 사상과 문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박종혁 교수님이 이렇게 1995년에 내셨는데 이때는 증주진교 태백경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넣어서 가지고 계시던 것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악 2기 선생이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라 태백진훈의 주석을 달았고 그것을 주석을 달았듯이 바로 이 환단고기의 주석을 감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됐죠. 태소 씨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통해서 거꾸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태소 씨라는 것을 썼으니까 결국 뭐냐면 소전고사 태소함에서 만났던 소전고사와의 만났던 이 신비로운 사건 세 사람에게 사서가 나뉘어진 그런 역사적인 대사건이 진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